지문 낮에도 물어봤잖아 자꾸 듣고 싶어서 그래 행복해지니까 문자 왔다 아니야 초인종 소리야 60년 만에 처음이군 어 뭐?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 우리 좀 누구도 종종 부르잖아 아씨 왜 그래 무섭게 투시해봐 나 못하는데 아 뭐 자랑해라고 그렇게 당당해 무슨 저승사자가 투시도 못하냐 지는 여기 도깨비씨대가 아닌가요? 여기 내 집인데 날 찾아온거야? 제말로? 나하고 선약했니? 아니요 제가 잘못 찾아온거야 집도 알려줬냐 너 뭐야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귀신들한테 물어서요 도깨비집 어딨냐고 그때 종종 사자고 이 집에 있어 보고싸움 현재 진행형인가 본데 모쪼록 좋은 결과 도출해라 난 심기가 불편한 중이라 둘이 같이 살아요? 오늘까진 너 왜 왔는데? 못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거 있잖아요 나한테 뭐 보이냐고 묻는거요 보이면 어떻게 되는건데요? 왜 물어? 어차피 안보이는데 누가 안보인데? 1 그게 보이면 당장 결혼해야 되는거에요? 2 그게 보이면 500 해주는거에요? 3 그게 보이면 안 떠날거에요?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어요 한국에 안 돼요? 너 정말 보여? 보이면요 증명해봐 증명해봐 아저씨 대답부터요 1,2,3 중에 뭐 할건데요 너 안보여 보이는데 진짜? 진짜 보여요 이 검 nothing bo 이런 뭐 저 요 요 요 요 요